자 다음은요 유튜브에서 우리 해맘 님의 종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네요 아 이 종목 이거 지금 많이 내려와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8만원 근처에 사셨어요 7만 9,900원에 사셨고 10% 비중을 담으셨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올해 초에 딱 들어오면서 바닥 찍고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저 영광 저 에베레스탄 꼭대기 야 산이 진짜 그려져 있네요 다시 갈 수 있는 건지 어쨌든 올랐던 건 싹 다 지금 뱉은 상황이라가지고 다시 올라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해맘 님의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 이제 좀 다시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주식이 바로 침체기를 벗어나는 국면이다 그치만 미리 말씀드리면 저 에베레스탄 정산까지는 불가능이고 가격 법칙상 예의적으로 10만원 언저리까지는 가지고 가시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비중이 작으니까 만약에 밀린다 더 사버려? 네 10만원 언저리까지 그리고 그 뒤는 마켓 10을 보세요 무슨 마켓 10입니까 지금 아니 보통 시청자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실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미스터 진단이 아닌가요 마켓 10과 미스터 진단이 도대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심지어 마켓 10 가셔서 미스터 진단 얘기만 하십니다 이종버 전문가께서 자유자재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시네요 저희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TV에 대한 내역 일단 보유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8만원 좀 사셨는데 10만원 근처까지 갔을 때 수익 내고 나오시는 관점이고 이 종목 자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추가 매수도 오케이 라고 하니까 수익 많이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TV였습니다 아프리카TV